교회 교회 주변 이제 땅이 다 닫아졌어요 저기 소화기가 버려져 있죠? 우리가 몇 달 전에 영역들과 싸웠던 흔적들 같아요 이렇게 수확이 나붙여져 있고 울퉁불퉁하던 길들이 다 다져졌어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와서 이렇게 사택 앞에 예쁜 목면이 활짝 폈어요 그 옆에 맘대가 있고 그 옆으로 은행나무 이 교회 종탑 맘대가 이렇게 있고 맘대가 큰 거 작은 거 두 개가 있어요 큰 거 작은 맘대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은 쪽은 이렇게 활짝 피고 약간 그늘진 부분들은 이렇게 몽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땅이 다 이렇게 골고루 다 펴져 있어요 다 다져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까지 뜯히게 되면 여기가 뭐가 있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이 햇빛을 잘 받은 것은 이렇게 활짝 피고 좀 덜 받은 것은 이렇게 몽울이가 됐죠 좀 덜 받은 것은 또 저렇게 아직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래요 음 정말 예쁘다 이거 한 번 더 찍힌다 이거 한 번 더 찍힌다 이거 한 번 더 찍힌다 이렇게 될지 몰라요